사우스 포인트 자 여기 나오죠? 이.. 장신의.. 사이렌헤드 아직 머리는 안나왔지만 시작하도록 하겠다 뉴~~ 게임 사슴 뛰어가는거 보소 힝 하.. 하.. 뭐.. 짐을 싸고 Zo 약간 유튜버인가? 유튜버 같은데? 원래 이런 크리에이터들은 혼잣말이 습관이 되어있다 어? 계속 가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안개가 이렇게 심하게 너무 빨리 달리는거 아냐? 어? 안전은 좀.. 어? 뭐야? 뭔 소리야? 지금 여기가 있다면 캠프 사이트가 있어야 할 것 같아 파인다 파인 요 프렌드 친구를 찾으래 뛰는거 있구요 일단은 좀 걸어가 보도록 하자 파인다 캠프 사이트 캠프 사이트 거기서 친구를 찾아라는데 조금 뛰어가 볼까? 어? 아 깜짝이야 오오 뭐야? 얘가 손 한게 아니었네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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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슴녀석 고란인가요? 사슴 어? 어? 뭐였어? 이 아파트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자 캠핑장이니까 이렇게 동물들이 응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좀 가보자 근데 그 동물들이 이렇게 너무 풀어져 있는 거 아니야? 어? 찾았다아 헤이 프랜 제지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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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어? 아 어 캠핑을 좀 돌아보래? 뭐죠? 음 아까 뭐 누를 거 있었는데 뭐죠? 아 상호작용 2키다 음 아 상호작용 2키다 어 앉는 건 C키 자 장갑 어? 총 어 어 도와줘 patience 에? 헷, 근데 이거 뭐냐고 트레일러에 이렇게 많은 피가 트여 있을 일이 뭐가 있죠? 이렇게 줌은 그녀가 쫄깃해졌어 오 마이 갓 헷, 친구가 자고 있다가 이렇게 끌려 간 거 아니야?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차! 헷, 차는 왜 이렇게 또 전복되어 있어? 아깝 존의 차량이 부족하다고.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오류의 차량은 미 MIDI에 합금하고 있습니다 오? 소프트에서 이렇게 큰 소릴이 날간다고? 저기로는 영국의 차량의 배경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기로는 라디오를 이용해서 도움을 요청해라 라디오 어디 있는데요 라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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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동차 라디오 인거 같진 않나요 지금 딱 이 총에 그런 벌릿 라디오 여긴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혹시 그 아니네요 들어가서 보면 막상 또 라디오는 없고 라디오 될 만한 게 뭐가 있지 이거 설마 쏘면 펑 터지는 거 아니야 일단 라디오 여기 없는 거 보니까 라디오를 찾아야 되는데 진짜 한 번만 더 봐 보통 트레일러 이런 데에 라디오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라디오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보통 머리 맛에 든단 말이지 라디오 없단 말이에요 이건 찾아야 된단 얘기 인벤토리 창도 없고 자 자 오케이 연습 라디오 라디오면 내 차에 있는 라디오 얘기하는 거겠지? 오케이 차로 돌아가 총은 계속 들고 있고 총알은 열한 발 있습니다 일단 내 차로 돌아가 보자 어 어이 어 어 뭐야 이거 나한테 와 아 후렛이 있고요 아까 눌렀 때 나왔어야지 아까 눌렀 때 후렛이 안 나오더니 어 어 일단은 차로 돌아가 보자 일단은 차로 돌아가 보자 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디오 이거 라디오 아냐? 뭐야 이거 그냥 녹음기일 뿐인 건가? 문 열어 아이씨 어 아닌가 봐 아닌가 봐 나 이거 뚫고 나왔는데요? 창문이 없는 차인가? 나 그럼 헛걸음 한 거야 지금? 식탁이 왜 이런데 있어? 으흥흥흥 딸빛 진짜 장난 아니에요? 뭐야? 설마 스태미너 있는 거 아니지? 설마 스태미너 있는 거 아니지?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던 건 있다 뭐냐면 여기 누구야? 되게 거대한 드림소리 같다 눈메거리는데 자꾸 일단 다시 와 스템미너 있나봐 어 아니네요 오케이 어? 뭐야? 다리 아니었어? 한 번, 한 번 쏴봐 한 번? 어? 어? 꿈쩍도 안 하는데요? 뭐지? 어? 어? 세 발 날린 거 아니야? 지금? 라디오 어디 던져져 있나? 어? 이거 다 피웠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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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? 라디오를 찾아야 되는데 어? 어? 라디오 타워? 혹시? 아닙니다. 일단 들어가 볼게요 이 빛 빛이 어디서 오는 건지 우리는 알아듣어야 할 이유 알아듣어야 할 이유 는 있다 어? 아까 거기라고? Holy moly 왜 그 빛이 달빛인가 봐요 저게의 데이블 달빛 들어 가보자 펴보자 세인 크 대기 라니 괜찮을 찾아듣어 Gina 섬 어? 형! 형 진짜 쏠 수 있다 뭐지? 여기 일단 빠져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슴들이 정말 미쳐날뛰는구만 사슴들이 미쳐날뛰 아주그냥 어? 도망쳐 일단 아니 무슨 길이 끝이 없어요 렌즈타워 라디오가 있을거에요 떠날 수 없대 그럼 이거 잘못 온거잖아 뭐? 간다 니 나 싸울 수 있어 임마 컷 컷 컷 도망쳐 아니 무슨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아아 가야할 길을 알려주네 자 오케이 흠 가야할 복 ọi 좀 알려줘봐 깡초깡초 뛰지 말고 귀엽네 딱 사이렌 헤드 만나면 그냥 뚝배기 어찌저찌 오다 보니까 여기로 왔어요 일단 올라갑니다 막로를 올라갑니다 불 꺼 불 켜 헉 뭐야? 아아 하덕 암마 아이 씨 오케이 리스타드 파워아 쥬드 파워아 공원에 있는 파워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 것 같은데 뭐라는 거야 스위치 아 스위치를 찾아라 저 뭔 소리죠? 자식 뭐야 버그인가요? 자 웨이포인트 찍고 가보자 오케이 흠흠 알겠다 딱 뭐 나오기 좋은 어? 그런 느낌 괜찮다 깨 깨 깨 깨 소리 극혐이야 방법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죠? 아무래도 저거야 제주스 오.. 오 마이 카 데운 헤.. 뭐야 이거 오 마이 카 조오.. 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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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친구 친구인가봐요 좋습니다. 도움이 되어있고 이제 도움이 되어있어 목표 완료 그 다음 뭔데? 저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오 마이 갓 여유 여기 있어야지 응? 여기 matured 나를 도와주실 때 진짜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닐까? 일단은 저 녀석은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간 것 같아 근데 사실 명확하게 영화 영어를 나이트메어 잘못 들은 건가 나한테 오는 건가 라고 방금 얘기하긴 했거든요 주인공이 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발소로 들렸는데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라디오 타워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 알아 여긴 거 음 알 수 없는 게 있대 뭔가 느낌이 여기 소나는 소리야? 맞아? 생각은 없나? 음 음 음 음 음 음 다리로 오라는 것 같은데? 음 날 쏘지 마라 레인저 대기하고 있는 부대가 있고 그 부대가 다리 다리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방향은 저쪽이다 어깨 이제 또 올라가고 그냥 또 올라가고 그냥 또 올라가고 그냥 음 내가 보다 심장이 약점인 것 같은데? 올라와 올라와 끄져 이씨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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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발 아껴둡니다 이씨 가는 거 아니야? 저거 뭐죠? 정체가 뭐야? 도망친다 또 내가 봤어 무적인 것 같아 아예 사라졌나? 아 이거 나무네요 총알을 좀 아낍니다 간 것 같아 이럴든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게 맞을지도 몰라 천천히 갑니다 건방진 놈 역시 총 앞에서는 어? 다 평등하다 도망친다 천천히 길 따라갑니다 길 따라가면 있는 것 같은데? 오케이 음 아 근데 어떻게 이런데 혼자 있냐 저런 걸 보고 저 녀석 뭔가 나를 저 녀석 뭔가 나를 쉽게 잡을 쉽게 잡을 수 있는데 그냥 어? 장난치는 것 같은데? 고양이가 쥐 가지고 장난치듯이 다리 갑니다 아임 커밍 어디있어 그러네? 다리가 깨져있는데? 뭔데 또? 저거 도망쳐 제가 길을 가리프다 idi 오, 나. 다시 돌아올거야! 거짓말일 수 있다 아주 영악하네 더러운 놈 도착 오 마이 갓 진짜 지독하네 총알타 없나요 총알타 없어요 이런 데는 총알이 있는 게 좋잖아 응? 도착했잖아 총알이 없네요 자, 가자 일단 일로 지나가야 되는 듯 도착했잖아 도착했잖아 어? 누구야? 어? 저쪽으로 갑니다 웬만하면 길 따라가야 되나? 어? 역시 길 따라갔어야 됐네 헤이 일단 오라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볼께요 저 사슴 어? 저 사슴 사슴 대가리 저거 왜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거였지? 어? 어? 이 곳은 map에 있는지 익스플로어 뉴 에리어 그게 어딘데? 길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? 비가 온다? 비온나는 파전인데요 확 확 확 확 음 여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? 일단 길이 있으니까 길을 쭉 쫓아 가보자 자 자 어? 오 마이 갓 뭐야? 헥 이게 도대체 뭐야 어? 어? 오케이 오케이 조금 둘러보자 여기 나면 못 가보는 것 같고 땡 안되네 홀리 심장이 있어요 어? 어? 흥양 명존생 흥양 명존생 뭐야 얘 나를 바치는 건가? 기도를 하네요 깨프트요 아까 그 응? 그 괴물 흥양이랑 똑같이 생겼는데? 뭐야 그 위에 이 근데 units 숭배 하는 것 같은데 엇 어? 그냥 가네? 어? 어? 뭔가 좀 딜이 들어간... 어? 뭐야 이거 아아 총알 총알 오케이 일단 알았어 저 문서를 어... 찾는 거인 것 같고 곳곳에 있는 것 같은데 어 곳곳에 있는 것 같아 오마이갓 괴롭히지 마 괴 괴... 오! 문서 오케이 오케이 파밍할 거 있나요? 없어요 아니 사실... 저 사슴은 저 사이렌 애들을 죽길 바라는 게 아닐까? 잘못된 어? 자기의 실수를 되돌이려는 그런 모습 아닐까? 총알 아... 깜짝이야 정신 차려 어... 심지어 한참 옛날이야 오케이 같은 건물에 두 개가 있다면? 엉뚱 역시 그럴 리 없죠? 스읍... 음... 자... 움직여... 앗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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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썼구마... 다 찾았다 어딨는데 이 자식 바로 앞에 있네요 심장을 노려야 돼 심장 아 어 야야야야야 아니 무슨 아 뭔가 위치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쪽으로 가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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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 그 성당의 심장으로 가야되나봐 성당 네 이쪽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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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니 찐 심장이었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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